조혜원 교육관님은 사실 일반고 전성시도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사실 자사고나 특목고 외국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폐지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존치를 결정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지점에서 후퇴나 퇴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교육 영역에서도 대표적인 후퇴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대개 조혜원 하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사고 외고가 학교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고등학교로서 학생을 교육하기보다는 일반고라는 그 형식성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해달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2014년 교육감 취임한 다음에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이름으로 일반고의 재정적 지원을 거의 한 학교의 1억 내외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하고 그래서 일반고의 상향평전화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좋은 학생, 우수 학생들을 선발 과정에서 빼가는 자사고나 외고나 이 부분을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굉장히 진안한 노력을 해왔고 자발적으로 전환한 데도 있고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좀 우수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지 않은 데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자.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상곤 장관, 유은혜 장관을 거치면서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되면서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너무 안타깝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적 후퇴 굉장히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이제 학생인권조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이런 시위까지 하셨어요. 반대하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폐기가 돼버렸는데 학생인권조례가 14년이 됐습니다.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만 시청자분들이 이게 폐지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년 그러니까 준비 과정까지 하면 14년이 될 수도 있고 재정으로 치면 12년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나 저희가 이제 받아놔서 한 걸로 보면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데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도도하고 거대한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상응하는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화가 뭐냐? 한번 생각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화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원리가 확산되는 건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는 옛날에는 윗분들이 다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었죠. 좌지우지하는 거고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었죠. 교육부 장관. 그때가 좋았어요. 교육감도. 그렇죠. 그냥 확 밀어붙이고. 그래도 뭐 문제 없고 이랬었으니까.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백성은 이제 거의 뭐 백성이죠. 백성. 그렇죠. 그냥 따라가야 되는.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교육감, 교장선생님, 관리자의 힘이 아무래도 셌죠. 그랬었죠. 평교사, 즉 아이들 교육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평교사의 목소리가 작았던 상황이죠.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이제 더 그냥 피해 학습자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매도. 네. 그냥 숲하고. 훈육 대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훈육을 위해서는 사랑의 매도 맞아야 되는 거죠. 허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최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희 선생님 한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걸레로 많이 맞았어요. 그랬었죠. 특히 남학생들은. 네. 당시에. 네. 걸레, 대걸레 빼가지고 이렇게. 그랬었죠. 이렇게 하고 우리 어떤 선생님은 뭐 저도 사랑의 매라고 알고 맞았지만 더 야리야리하게 아프를 이렇게 피브씨를 갖고 되셨잖아요. 아, 소유지도 하고. 피브씨가 아파요. 맞아요. 대나무 뿌리도 있었잖아요. 대나무 뿌리도 있었고. 아니, 근데 그때의 문화는 또 뭐 저희도 또 이렇게 선생님 존경하면서 막기도 했는데. 자, 지금 MZ세대를 그렇게 다루면 가출하고 난리가 나고 그건 또 폭력으로 우리가 이제 성숙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죠. 다 공개했어요.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에 보면 솔직히 최 교수님이나 저나 뭐 공부를 그래도 조금 잘하는 축에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교수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 눈으로만 보면 그때 성적표의 하위에 있던 학생들의 슬픔을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인간 취급을 못 받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적지상주의니까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머리. 네. 두 발. 두 발 자유화다. 네. 다 깎았죠. 네. 하고 교문 앞에서 생활부장 선생님하고 또 실갱이하고 또 뭐 징계받고 이런 거잖아요. 네. 바로 학생들 훈육 주체가 아니라 권리 주체로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에 맞춰서 국민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민주화 전에는 안기부에 끌려가가지고 고문받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파출소나 경찰서 앞에 가려면 괜히 무섭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대면서 당당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당해지다 못해서 파출소에 가서도 민중의 지팡이가 조금만 불친절하면. 항의하고. 네. 이렇게까지 풍경이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출소에 가서 경찰들한테 삿대질하고 행패까지 부리는 정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현상도 있지만 그래도 권력과 국민의 관계가 변했다는 거죠. 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을 훈육 대상이 아니라 매질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됐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꼭 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러면 선진국형 문제가 출현해요. 선진국형 문제. 옛날에는 주로 결핍 빈곤의 문제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형 문제가 돼요. 자. 개인의 권리도 존중된다. 개인의 모든 게 있다. 그러면 권리의 과잉현상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권리 중에는 자신의 이익 추구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익주의가 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새로운 선진국형 학교 문제 중에 하나가 교권 추락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새끼, 그다음에 내 아이, 내 권리, 내 이익 같은 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학교 질서를 훼손하는 교권 침해 현상 같은 것도 나타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무슨 최근에는 풍요의 문제도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사이버 도박. 그게 많죠. 그렇죠? 홀던컵 뭐 어쩌고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청소년 마약. 그렇죠. 그런 문제도 많죠.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문제들이에요. 교권 침해. 네. 새로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교권 침해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새로운 문제 현상이다.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단지 문제는 뭐냐. 여기서 갑자기 학생 인권 때문이야. 문제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졌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선생님한테 행패부리는 학생이 많아.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잘못된 선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벽히 틀린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문제의 본질은 아니에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이 싸가지가 없어졌냐. 학생 인권 그러니까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 대우해 주니까 일부 일탈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교권이 침해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도 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싸구려 해법을 차지해요. 아주 싸구려 단순해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좀 세송 목사님이시죠. 제가 일명. 아니 최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성공회에 계시다 보니까 신학까지 하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신학을 했죠. 맞습니다. 성경에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이 저기 있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싸구려 해법을 학생 인권 조례가 없어지면 교권이 갑자기 살아나요?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인가요? 다른 차원이죠.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의 권리를 학생들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면서도 과거와 다르게 존중하면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보면 이 어법이 다른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갈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에서도 그래요. 저거 민주노총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한 게 맞죠. 정교조 때문이야. 맞습니다. 또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싸구려 해법.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과거형 해법을 가지고 현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핀뜨는 핀뜨대로 어긋나고. 그래서 솔루션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냥 과거 억압하듯이 그다음에 권리를 그냥 부정해버리듯이 그렇죠? 그리고 강압적이다든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도 이게 우리 사회 풍경하고 정확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학교가 간단한 것 같아도 주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자가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럼 또 직원도 여러 시, 행정실 직원도 있잖아요. 또 비정규직, 학교에서는 무기계약직이고 공무직이 있어요. 그렇죠. 공무직도 계시죠. 학생이 있어요. 학부모도 있어요. 다 말 못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자기 권리가 침해되면 가만 안 있어. 다. 다 많이. 권리의식도 다 민감해졌죠. 그렇잖아요. 이걸 학교는 작은 사회예요. 사회로 가봐요. 말 못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주눅 드는 사람 없죠. 파출소 가면 경찰하고도 맞짱 뜨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대통령이 확 끊하게 밀어붙이고 그냥 강권적으로 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권위주의의 향수죠. 그렇죠. 그러나 돌아갈 수 없어요. 안 되죠, 그거는. 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관리자예요. 기업으로 치면 사장님이에요. 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육이라는 목적은 달성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주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한 집단이 갖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리더십의 역할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가로도 녹화하면 윤 대통령을 상정할 수도 있어요. 자, 국가가 수행해야 될 안전을 국민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이런 거죠. 글로벌 경쟁에서 경제를 강화해야죠. 그게 있는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바로 빠글이 나죠. 쪽 나죠. 문제가 갈등은 더 심화되는 거예요. 학교도 통하래요. 그래서 이제 교장선생님이 소통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완전히 갈등이 돼요. 학교에서 학부모 한 사람도, 평교사 한 사람도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리더의 역할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소통, 옛날과는 다른 소통, 협력 기반, 민주적 리더십, 강압적 리더십은 갈등만 더 촉발돼요. 그렇게 되죠. 또 하나, 이 구성원들이 조금 이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는 이제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권위주의형 학교, 학교장이나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큰 힘을 갖고 있고 좌지우지하던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학교에서 민주화를 배경으로 민주적 학교를 지금 만들어왔죠. 민주적 학교. 자, 민주적 학교인데 여기서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정희 양수, 이승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제시대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이제는 내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새끼 지상주의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교육을 하는 선생님의 권위를 또 내가 학부모로서 어떻게 세워줄까. 이런 어떤 문화적 변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갖고 가는데 또 리더 역할은 또 중요합니다. 그런 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측이 학생인권조례나 교권침해 이게 충돌되는 문제가 아닌데 마치 이 두 가지를 충돌되는 문제처럼 만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